코로나19로 인해 바뀌어가는 우리의 일상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TV에서 이 땅을 치유하소설을 주제로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변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구TV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와 감동 사례를 영상과 이미지로 표현해 주세요. 수상자에게는 풍성한 상금과 구TV 인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응모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며 구TV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세상을 보금의 빛으로 밝히는 선한 미디어 사역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